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침에 방송이 조금 유튜브 에러로 인해서 지연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하죠. 미국시장 유럽시장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특히 유럽시장이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독일 1.41% 하락했구요. 전반적으로 유럽이 좀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우전수 0.35% 하락, 나스닥 0.28% 하락, 반도치수 0.78% 하락입니다. 추가 부양책 합의 소식이 들리지 않으니까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마무리 됐으나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20일을 지키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선물이 좋지 않습니다.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전수가 0.50% 하락, 나스닥 선물도 0.50% 하락하니 지금 우리나라 지수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일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 이후에 넷플릭스와 같은 종목도 상당히 약세고 상당히 건조세 양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기로 하구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환율들도 위안화도 그렇구요. 유로화도 그렇고 달러 약세 기조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1130원까지도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 들어오는 것은 워낙 강세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일 외국인은 한 239억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기관이 한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구요. 코스닥은 좀 나뉘었습니다. 선물이 외국인이 최근에 선물 매수를 많이 해준다. 이 부분이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구요. 전일 20일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우리나라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 842라인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상 미국 시장의 선물 하락에 의해서 지금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장 시작합니다. 같이 지켜보도록 하죠. 갑자기... 갑자기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만드는 어저께 매도 의견 드렸구요. 자 한전을 새롭게 편입했는데 한전이 또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그죠? 3% 이상 어저께 강한 상승세 보여줬구요. 자 하이닉스도 크게 걱정할 거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0.24% 상승 출발하고 있구요. 그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크게 밀립니다. 자 셀트리온. 앞전 저점 지키지 못할 것이다. 249,000원 이탈할 것이다. 여기 위에서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 시장이 좀 크게 밀렸어요. 코스비 0.69% 하락, 코스닥 0.55% 하락입니다. 자 시제는 조정을 좀 받았구요. 여기 단기 고점 대비해서 30만원에서 27만원까지 밀렸으니까 26만4천원 아닙니까? 10% 이상 조정 좀 받았으니 지금 현재 뭐 비교적 양호하게 갑니다. 자 해외에서 수주 소식 한번만 더 들어온다면 그죠? 별 무리 없다. 유엔 산하, 유니세프와도 지금 수주 소식 아 들려왔었죠? 추가 수주 소식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버터폴리오 군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죠? 자 만드는 매도기엔 드렸으니까 신세계 쪽으로 넘어갑니다. 신세계를 관심있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 그리고 중국 시진핑 추석 방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소비관련 광군제도 있구요 신세계, 호텔실라, 아무렬퍼스픽, LG생활건강과 같은 중국 소비 화장품 관련주들 관심있게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그 중에 신세계 관심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쿠폰 쿠폰이 여행, 스포츠 이런 쪽에 공연 쪽에 지금 현재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복 소비 그동안 억눌려있던 그런 소비 부분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롯데하이마트를 먼저 볼까요? 둘 중에 하나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추세가 더 좋거든요. 일단 둘 중에 하나 보고 있겠습니다. 아침에 찾아 들어온다고 여러분들 욕 좀 보셨죠? 욕받다 하니까 웃긴다. 갱상도 아닙니까? 갱상도. 갱상도. 하하하하 시젠이 신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갑니다. 1.09% 상승 30만원 노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노 프라블럼 그냥 적당히 들어가면 되요. SDI도 돌아서고 있고 SDI는 저는 공식적으로 매도견 드렸습니다. 어떤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죠? 허위사실류포였던데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안 지우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손절하면 여러분들께 그죠? 방송에서도 손절했다고 하는 마당인데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인신공격하거나 허위사실류포하면 바로 고소해버립니다. 자신 있으면 하나 해보던가 제가 주특기에요. 제가 법무 업무 담당 많이 했습니다. 끝까지 갈봐줍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합니다. 명예훼손에다가 영업방이니까 명예훼손에다가 영업방이니까 저처럼 양심적인 사람 나와봐라 그래 저 매우 양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에다가 영업방이예요. 명예훼손에다가 영업 dump 지나가는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유채동산 압류 특기에요 현장에 많이 나가봤습니다 까불면 다치는데 웃음이 안나오는 상황인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일단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히든카드 있을 겁니다 아마 히든카드가 있을거에요 저는 지수 하락폭이 대비해서는 매도폭이 일단 크진 않아요 선물은 외국인이 148개 일단 매수 들어와 있는 상황이구요 참 좀 아쉬워요 시장이 어제 정도에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딱 치고 가고 우리나라도 코스피 20일 안착하면서 양봉을 딱 세우고 가야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비단 오늘 뿐만 아니라 그죠? 추후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또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20일 밑으로 60일 밑으로 여기 안 내려와야 됩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동그라미 신혼 여기 부분 지켜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기간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 선물이 또 흔들흔들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도폭이 크지 않거든요 기간이 최근에 많이 패대기 쳤단 말입니다 여기 전에 3일 이전에 그죠? 초미의 관심사는 여기 여기를 이탈하는지 치고 올라가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올라타야 돼요 올라타야 추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자동차주가 꺾인 모습입니다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차 이런 쪽에서 차량 결함에 대한 부분 충당금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세 보이는 섹타 2차전지 섹타 강세 보이고요 나머지 거의 약세입니다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특별히 도드라지게 약세 보이는 섹타는 5G가 좀 많이 약세네요 5G 이야기 안하죠 최근에 5G 추세 꺾였다고 별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추세 확실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이런 것도 다 무너졌어요 독감으로 인해서 독감 백신 주사 이후에 사망자가 지금 11명인가 그렇죠 녹십자가 그러한 부분에 약간 이슈가 있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좀 들은 것 같아요 녹십자가 10% 상승입니다 자 렉이 써니님 박카스님 우석이 용식님 다 반갑습니다 아 더 무너져요 이러면 안되는데 아 더 무너져요 이러면 안되요 자 삼성전자도 6만원 깨고 내려갑니다 자 시장 빠지는 것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시장이 1%인 것은 빠집니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들 보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잖아요 그죠 자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댓글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뭐라고 남겼는지 지금 딴 거 할 거 없어요 기법 리딩반 한 달 만기 한 달 만에 손실 60% 먹고 진입 종목에 물린 것도 많은데 리스크 관리도 없이 말도 없이 강퇴 당했습니다 대응하겠습니다 기법 리딩반이란 것 자체 없고 손실 60% 없고 물린 거 손절 맨날 하는데 종목 여러 개 제시하고 오른 것만 수익인 근처로 광고 광고한 적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죠? 20% 이상 손실난 거 없어요 모아텍 여러분들 제 방송 계속 들었잖아요 모아텍 매매한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사실인 것 같아요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적으로 고소 대응하겠다 제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사실인 것 같다 사실인 것 같다 2번 눌러 예이야 아니야 이거 제대로 적은 거 아닌 것 같은데 1번 눌러 예이야 저 이런 적 없어요 이런 적 없습니다 저희는 각오해야 될 겁니다 아마 각오해야 될 거야 모아텍이란 종목을 하지를 않았어 여러분들 방송 재방송 오래 들었다 아닙니까 써니님 재방송 제법 오래 들었지 않습니까 50% 손실나고 광폐시킨다구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야지 여기 맨날 펴놨는데 모아텍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내어 와보십시오 맨날 이거 펴놓고 방송하는데 더 더 여기 자체에 모아텍이란 종목이 없어요 여기 안에서 보다가 매수 매도 시그널 들이는데 헛소리야 관이 쪄박 굵어요 팍트케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이왕 오픈한 김에 하나 더 뭐 예일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이디 바꿔서 뭐다? 제가 안티질환하는 애들을 고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방검찰청이 넘어갔습니다 안티 보아라 잊고 있었냐? 예일 수도 있어요 이름 바꿔서 어떤 분이 댓글을 그렇게 남겼어요 굳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뭐 때문에 하는 줄 알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뒤에 숨어서 남 험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악플을 다는 거 최고 싫어합니다 아니 그냥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는 사람은 잘 모르겠죠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통인지는 당해보면 알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수많은 유명인들이 왜 댓글에 생을 마감하겠습니까?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거든요 그거 근절하고자 저는 강력 대응하는 겁니다 또 남겨봐요 누가 제가 하는가 안하는가 경찰서 한 7분밖에 안 걸려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집 옆에 그죠?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아무 부담 없이 갑니다 저는 경찰서하고 친해요 커블 상실에서 커블 야 아침부터 뭐 그런 이야기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도 지금 할 게 없어요 지금 지수가 흔들흔들하고 있고 아직까지 종목들 뭐 던진 상황 나와 있는 거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쉬운 게 아니라 시장 흐름이 한 번만 딱 한 번만 딱 이렇게 받쳐주고 치고 가면 참 좋은 상황에서 참 미국 때문에 무너지는 거 같으니까 참 아쉽습니다 진짜로 아쉬워요 최근에 시장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만 딱 치고 와야 그래도 좀 앞에 손절한 것도 만해도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손절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데 손절한 건 이야기 안 한다 그래 참 말도 퇴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굉장히 그래서 아쉬워요 아침에 되게 아쉽습니다 자 댓글 다른 곳이랑 헷갈렸나 아무래도 다른 방송하는 사람한테 남긴다는 걸 잘 못 남긴 듯 적극 대처해야 된다 요새 상식을 좀 벗어나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아침에 뉴스 잠깐 보니까요 소리를 크게 해놓고 듣지 않아서 잘 자세하게 못 봤습니다만 금음방을 터는데요 인조인데 한 명은 보는 척 한 명은 갑자기 뛰어들어가서 돌멩이로 그냥 유리창을 확 내리치고 안에 있는 걸 싹 빼나가는 것을 예행 연습도 하더라고요 인근에서 잡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경찰 불러주세요 아주 당당하게 나 16살이거든요 인성이 그래요 그죠? 지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나 16살인데 뭐 처벌해봤자 뭐 그지?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아까 그거 댓글 댓글 제가 조금이라도 꿇리면 그거 바로 지워버리지 않겠습니까? 야 또렷한 사람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캥 기는 게 있으면 지우지 않을까요? 안 지웁니다 증거로 증거로 더 더 오래 남겨놓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도까지 뭐 적당히 보고 지우려는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다 공개했어요 뭐 부끄럽고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해보지 앞에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빙신이네 이거 빙신이네 이거 딱 이렇게 남깁니다 댓글에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지 바로 그냥 하하하하 아이고 앞에서 해보라 주댕이도 못 열게 진짜 개나 소나 전문가라고 주접더네 이렇게 남깁니다 가만 내비둘 것 같아요 그런 거 가만 내비둡니다 자 시장 약세인데 시제는 양호합니다 시전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진단키트 수요는 아직까지는 더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전광판에 종목이 그렇게 많은데 닥터케이가 관심 종목이라고 뽑아놓은 그 충에 여기 유독 빨간 거 많죠 유독 그죠? 시사하는 바 있어요 차트를 나중에 한번 천천히 여기 있는 거 한번 돌려보십시오 대체적으로 우상량 내지는 우상량 돌려내기 직전 내지는 올라갔다가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만 출연하소 예전에 여기서 여기까지였죠 어머나 절반도 안되게 줄어들었네 그만큼 살만한 게 없어요 그만큼 살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5G 봐 이거 봐 이거 봐 와 그죠 박살납니다 그린유딜 이런데도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고점 부위에 들어가면 안된다 그랬는데 아 지금 시장이 쉬운잖아요 기사는 다 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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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외국인 솜을 강하게 때리면서 밑으로 추가하러 갑니다. 하이닉스 어제는 기간이 사들어온 거 보이시죠 외국인은 좀 던지는데 기간은 어저께 좀 들어왔습니다. 하이닉스는 들고 갑니다. 저거는 저거는 들고 가요. 자 도전비전이도 삼각수렴 스타일인데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위로 튈텐데 이것도 일단 들어갑니다. 자 시즈니는 양호하고 성창 오토텍이 이것도 이것도 크게 물이 없다 생각합니다. 자 한전이 어저께 3.6% 정도 올랐고 오늘 조금 조정받습니다. 시장 안 좋을 때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전을 딱 포인트 잡아 들어갔거든요. 일단 퍼펙트. 자 약간 추춤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어저께 기간에 쌍크림 매수 들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외국계 매도 나옵니다. 오늘 1.48%로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약세 흐름 계속 지속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물량 줄이시길 권유 드린다 했습니다. 제 이야기 들었으면 그죠? 지금쯤 지금쯤 저 위에서 잘 줄였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별로예요. 셀트리온 제약도 별로입니다. 바이오 대체적으로 별로예요. 선호 losers 감사합니다. 현대차가 무너지거든요. 본격적으로 조정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5g 다 무너졌어요. 멀쩡하는거 별로 없어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도 LG 이노텍하고 LG 이노텍 창도 겨우 살려있고 인탑스 요정도 빼고 무너지고 있고 괜찮은 섹터가 없어요. 큰일입니다. 그린유딜 빨리 볼까요? 두산 퓨어셀이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두산 그룹이 최근에 그나마 조금 낮구요. 미코같은거 던져야 된다고 제가 여기부터 일단 이야기했는데요. 방송에 추가로 처지죠. 저런 모습들이 추가 하락을 시그널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잘 들어 보십시오. 대개 개별주 성향 주가가 시그널을 줍니다. 이렇게 가다가 밀리는 이런거 있죠? 이런걸 무시하면 안돼요. 아 나 힘들어졌다. 힘들어졌다. 힘들어 힘들어. 하는걸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캐치를 안하면 여기서 확 무너져봐요. 확 무너져봐요. 박살납니다. 주가는 시그널을 줍니다. 주가는 아 나 힘들어 이제 더 갈려니까 더 갈려니까 유니슨 같은것도 여기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위꼬리 이거는 매도 시그널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무너지는게 정상이다 그랬습니다. 무너지죠. 다 시그널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애써 외면해서 그런겁니다. 이름덕 이름덕 뱉 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otem. 그렇죠. 현대롯템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슈가 있으면 틸 자세는 되어있는거죠.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올라가면 시간 엄청 걸릴 수 있죠. 제가 좀 싫어하는 섹타중에 하나가 대북섹타입니다. 아 대북 진짜 지긋지긋해요. 대북도. 바이오도 별로 안좋아합니다. 바이오도 겁나요. 그렇죠. 올라갈때 좋죠. 뭐 뉴스하나 뉴스하나 나오면 그냥 상장패지의 위기까지 막 갑니다. 그냥. 저만큼 세방 네방 맞는거 다 기억나죠. 신라젠 이런것들. 그죠. 헬릭스미스 결국은 안되잖아. 제가 요새는 아예 관신종목에서도 빼기도 했습니다만 신라젠 헬릭스미스 제 방송 들어본 분들 하지마라고 하지마라고 노래 노래 부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노래 노래 부르는 종목 중에 하나에요. 왜 그런줄 알아요. 지금 할것 없어요. 그냥 그거나 보고 이야기합시다. 앞전에 저만한가 네방씩 세방씩 맞고 이러는데 그거 뭐 먹을거 있겠느냐 하지마라.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 아닙니까 저만한가 저만한가 몇방입니까. 근데 자꾸 이런거 산다 말입니다. 이런데서 뭐 대박날까 싶어서 좀 가는듯 했죠.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결국은 그죠. 거래정지 됐지 않습니까. 성장폐지될 위기 아닙니까. 그죠. 헬릭스미스 뭐 다를것 같아요. 안전회사는 안전회사라고 딱 지칭할게요. 안전회사는 다 문제가 한방에 문제가 불거지는게 아니라 다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저만한가 이렇게 두드려봤는데 뭐하러 이런걸 관심가집니까. 뭐 때문에 관심가지는가 하면요. 현대로템은 이거하고 모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쫙 있다가 여기서 푹 이렇게 뭐 기적적으로 끝내주게 바닥 잡으면서 잡으면서 올라갈거 아닐까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그런거 잘 없어요. 그런거 잘 없습니다. 남북 경력 이야기 나왔으니까 빠르게 한번 돌려보죠. 그러면요. 자. 현대건설 현대로템 현대엘리베이 부산산업 부산산업 경롱 조비 아난티 대아티아이 에스 트래픽 에스 트래픽 에스 트래픽 정도 하나 가 좀 할만할까 워낙 가벼우니까 나머지 할거 없습니다. 에스 트래픽 저게 철도하고 관련된거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거 하나 정도 살아있네요 나머지 나머지 별로입니다. 자 음악상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상곡 음악상곡 대인차 색UNT 엥 entend니 부내되어 음악 담당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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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으로 여기 3만 1000원 정도 오면 여러분들 관심 가지십시오. 최근에 집에 많이 쓰니까 TV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가전제품 교체수요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가구 이런 쪽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데 하이마트 밑으로 좀 쳐지면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고요. 한전과 같은 종목도 큰 수익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단기적으로 22,5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21,000원에 들어갔거든요. 적절한 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6,000원에 들어갔죠. 6,000원에 들어갔죠. 조정받으면 적당히 이것도 한전도 연말까지 정도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 시젠이 잘 가죠 시장 아수라장인데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왜? 모든 종목을 매도할 수는 없거든요 기관외국인이 그리고 일부 자금은 집행을 해야 돼요 매도를 하긴 하겠지만 현금 무조건 100% 할 수 없거든요 자산 운용을 해야 됩니다 시젠이 현재 양호합니다 SDI가 저는 던졌어요 저는 던졌습니다만 2차 전지에서는 SDI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타면 다시 양호해진 상황입니다 성창 오토테기도 일단 지지할 권역은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가벼운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하지 마십시오 그죠 대응 잘 못하면 별로일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수소차 섹터도 한 번씩 이슈 들어오면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 좀 더 지켜보고요 하이닉스 정도는 여러분들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지금 현재 인텔 랜드플래시 쪽 사업 인수 자금 10조 과연 어디서 끌어댕겨 올 것인가 이런 이슈 때문에 조금 약세 흐름입니다만 중장기 정도 물이 없다 하이닉스 생각합니다 삼성전기 MLCC의 최강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세 살아있으니까 관심 가져볼 필요 있고요 삼성전자는 6만 천 원에 고점 인근에서 매도했습니다 못 넘어갑니다 못 넘어가요 셀트리오는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박카스님하고 케이어스님이 질문했던 부분 중에 목표치 그리고 지지장 부분 한번 설명하면서 궁금증 해소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죠 자 목표치 선정 박카스님 여기 여기 그리고 고점은 여기 여기 정도를 이렇게 채널을 지금 현재 코스피가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정도 폭인데 2268에서 2461 정도니까 대략 200포인트죠 대략 200포인트 끝다리 빼면요 200포인트 맞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여기에서 자꾸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기를 탁 무너뜨리면 2268의 지지지는 한번쯤 바뀌었습니다만 이 제법 상승추세 유지하던 부분이 이제 여기 한번 탁 무너지고 다시 올라타서 다행이었는데 또 무너지면요 이제 여기를 잘 못 넘어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긴장하는 겁니다 여기 지켜야 되는데 한번만 더 치우고 가면 좋은데 자꾸 아쉬운 소리 하는 게요 그러면 여기 폭이 200포인트라 했으니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200포인트 빼야 돼요 2068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2068 한번 꺼보죠 자 대략 여기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앞전에 강하게 갔다가 밀렸는데 다시 반등한 여기 지지권까지 밀릴 수 있는 240일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한번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밀리다가 반등하다가 밀리다가 반등하다가 나중에 이런 지지권들 지지 못하고 확 밀리면 여기까지 목표치가 열리기 때문에 자꾸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깨지면 안된다 안된다 그러면서요 목표치 산정하는 법 박가스님 이해되시죠 자 KS님한테는 저번에 설명했고 이렇게 최근에 최근에 저점 최근에 고점이 지지저항 역할을 더한다 쭉 길게 해놓고 보면 쭉 길게 해놓고 보면 유독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게가 확실한 지지저항 역할을 할 것이다 가까운 곳이 더 그 역할을 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할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장중에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등합니다 일단 반등해요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줄 꺼놓은 지점들 있죠 다 지지저항입니다 미리 미리 꺼놨거든요 미리 미리 꺼놨습니다 그게 닥터케이에 지지저항 잘 포착하는게 특기니까 여러분들 돌려보면서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가 맥점이다 전자점 전고점 이런 부위가 지지저항의 맥점입니다 일단 다행이에요 일단 다행입니다 여기 안 무너뜨리면 더 좋은데 한번 무너뜨렸다 한들 여기 지지권에서 일단 반등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반등한다 해도 어디가면 일단 밀린다 첫번째 관문 왔고요 두번째 관문 2359 여기에서 밀릴 가능성 높아요 여기를 돌파하려면 강하게 갔다가 슬쩍 밀리고 자꾸 터치하다가 강하게 뚫으려면 외국인 선물이 확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가 좀 잦아들어야 됩니다 일단 최악으로는 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종목은 뻔하죠 뭐 돌아서고 있겠지 시총 상위종목 위주니까 시즌이 잘가요 2%대 2.1로 갑니다 도전 비전이 별로 걱정 안하고 있습니다 성창 오토택이 이거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한번 힘내면 무리 없고요 한전도 끌어 땡깁니다 바람 MINISTER 2%대 2%대 1%대 1%대 2%대 4%대 3%대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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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좀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에서 딱 강세포에요. 돌려볼게요 같이. 최근에 관심있는 종목들 돌려볼게요. 삼성전자 SDI 올라타면 되고 외국에 들어옵니다. 롯데아이마트 돌려냈구요. 최근에 3거래일동안 외국인 매수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돌려냈거든요. 잘 안밀려요. 이마트 고점부에서 청산했거든요.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더 올라가봤자 다시 내려오죠.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입니다. 조정 더 받으면 되구요. 기관에 싹쓸이 막 들어왔어요. 싹쓸이 LG 이노텍도 그죠?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거거든요. 자 현대모비스도 힘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박스컷 힘 떨어지는게 좀 보입니다. 한국사이버결제 NHN 너무 고점부위라서 기관에 매수가 상당히 많은데 고점부위라서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부담스럽습니다. R소포트 이것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이후에 힘없이 줄줄줄줄줄 밀리고 냈습니다만 지켜야되서는 지키고 있네요. 그죠? LG 하우시스 가구수요들 단할 단할과 같은 종목도 강한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60일 인근에서 반등 이거 성창 오토텍하고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강한 상승 조정 반등 다시 조정 60일 지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컨트롤하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화장품계통 클래시스 이거 벌써 며칠전부터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종목이 갑니다. 뭐하고 갔습니까? 한전이나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롯데하이마트하고 똑같아요. 거의 한전 한전보다 추세 더 좋아요. 롯데하이마트 올라타고 눌려주고 다시 가고 클래시스 올라타고 눌려주고 다시 가고 이런 패턴들 잘 보십시오. 퓌일라 홀딩스도 퓌일라 홀딩스도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돌아서고 있어요. 이것도 관심종목들 소개해봤습니다. 저기 위에 꼭대기가 있는 거 건드리지 마십시오. 시즈니 잘가네 허허 2.4% 2.4% 2.4% 2.4% 2.4% 2.4% 2.4% 3.4% 3.5% 포트폴리오 운영이 좀 쉬운치는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큰 폭의 데미지 안맞고 위험관리 해나가고 손절 해나가고 그것이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 드릴께요 그죠 비교적 아 다른 데서도 리딩 하는 곳에 있어 본 분들이 저한테 온 분들이 많던데 댓글 여기 남기실 필요없고 손절을 안해가지고 엄청 손실보고 데미지 컸다 인버스를 그죠 천얼말때 들어가가지고 2400에 던지고 그러한 행태들 닥터케인 하지 않습니다 손절이 작게 나온다 한들 너무 우려하지 마시구요 위험한 상황들 잘 피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차근차근 많이 해나가고 그 상황이 시장이 좋으면 빨리 회복도 되고 수익도 더 잘 날것이구요 시장이 안좋으면 저도 저도 크게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인버스 대응이라든지 손실 축소 내지는 위험한 종목들 못들어가게 막아주는 역할 그런 역할에 시중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셀티리온을 제가 30만원권에서 던지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 던졌다면 6만원 세이브입니다 6만원 세이브 20% 세이브에요 20% 1억 갖고 있으면 얼마 세이브됐다 2천만원 세이브된거에요 1억만 갖고 있습니까 몇억씩 갖고 있잖아요 그거 플러스로 넣어줘야 됩니다 닥터케이에 성과로 넣어줘야 된다구요 그죠? 눈에 보이는 내 계좌에 플러스난 것만 생각하시면 되지 않는다 누구못지않게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누구못지않게 실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 매매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추가하라 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선물도 추가하라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지지권이거든요 비교적 지지권이에요 20일 60일 딱 받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적용을 여기 툴이 없어서 못하는데 대략 눈으로 봐도요 382 정도 지점이거든요 더 빠져봤자 절반 정도 지점입니다 그럼 지금 정도에서 반등하면 충분히 양호한 흐름이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일이 되게 중요해요 빨리 박아내야 됩니다 양봉을 위로 야 이거 지금 레고인 선물이 또 던지고 있는데 참 아쉬운게 그죠 뭐가 아쉬운가 하면요 지금 개인이 지금 사들어오죠 이거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금 잘못됐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지금 밑으로 쳐지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권력인데 여기서 지금 겁없이 두르고 있다 이겁니다 뭐 사들어오겠습니까 보니까 살만한 것도 없는데 여기서 지금 밀리려고 폼 잡고 있는데 2000억 가까이 사들어오고 있어요 기관이 1200억 던지고 외국인이 740억 던지는데 이렇게 되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좀 받쳐주고 선물을 외국인이 좀 받쳐줘야 되는데 모양은 별로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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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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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은 다시 시그널 날아가고 있어요. 시그널 날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상당히 흔들림 심하고 기관 애국인 쌍거리 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선물이 약간 반응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지금 현재 저항권에서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자 인버스 적당하게 매수해서 해칭하는 것도 유효하다. 조금 전에 인버스 투입했습니다. 종목군들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확실하게 여기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가 매수 자제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외국인 선물이 2300개로 지금 끌어 땡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기관 외국인 외국인과 개인의 포지션이 크로스 되는지 원래 영이 처리 크로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농담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땡기면서 개인하고 크로스 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강하게 돌파하고 적당하게 횡보하다가 추가 상승해야만 양호한 시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내용들 말씀드리다가 여러분들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는 이야기들을 말씀드렸는데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해 주시면 땡큐 베리머치 카톡 그리고 카페 링크 되어 있습니다. 별표 방송 안내 누르시면 링크 되어 있으니까요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닥터케이를 코치로 손님 하셔서 힘든 시장 같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PARA A